이것은 1년이간 사람의 E.T를 여성해야 합니다. 자, 잠깐만 카메라 가지고 여러분 박수 한 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마지막 영상이 한 번 시간을 가지고 자, 드디어 한 번 해볼게요. 자, 한 잔 볼까요? 안녕하세요. 오늘은 너무 많고 재미있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해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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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렌즈 하면 감사해요 오렌즈 감사해요 네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인사 조금만 불러주세요 오렌즈 브랜딩 펜션이었습니다 블랙핑크는 사랑하는 분들 소리질러